안녕하세요 저희는 눈부신 형섭 찬란한 의웅입니다 네 곧 2019년 대학 수학능력검정시험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이 준비하신 만큼 꼭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의 꽃길을 응원하는 눈부신 형섭 찬란한 의웅이 되겠습니다 화이팅! 안녕하세요 가수 무지우입니다 아 네 2018년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준비하신 만큼 수능 성적 잘 나오길 저도 이제 옆에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힘들게 고생하신 만큼 좋은 성적 잘 이뤄내시길 옆에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2018년도 수능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!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주입니다 벌써 2019년도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그때까지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좋은 성과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!